Q. 쥐X 벌써 2월이네요 1월 초에 맞춰서 작업을 할까 했는데 와이프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갑자기 허리를 다친다 보살피고 주변 상황을 맞추느라 경황이 없었어요 주말에는 애보는 데 조심해야 하고 평일에는 야근하고 또 보니까 벌써 2월이 왔네요 2020년을 하면서 쥐띠이잖아요 우리가 유쥐띠! 미키마우스 대놓고 쥐새끼를 그릴 순 없으니까 제 나름대로, 제 방식대로 필터를 좀 그려볼까 해요 스케치부터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 나름대로 계속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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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